재물을 말씀드렸는데 재물을 온전히 지키려면 이 팔각형을 내 몸에 지르고 다니거나 아니면 집에 이런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좋은 거라는 건가요 좋은 겁니다 팔각형은 악의 기운을 물리치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예 소지 폐지했습니다 소지 폐지하는 뭐죠 방위 방위 어디 나오셨나요 저도 유권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있고 용맹한 군대라면 어디가 팔각마크 해군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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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가 왜 그렇죠 팔각형 고자가 있죠 어느 분이 그 팔각형 고지를 디자인 했는지 엄청 하신 분입니다 악의 기운 그렇죠 귀신 잡는 해병 그렇죠 귀신 잡는 해병 팔각형 소품을 도라 그래서 이왕이면은 집에 볼이라든가 시계 팔각형을 많이 도라 팔각형 저걸 누님 그 구절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팔각형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그거라도 갖다가 식탁에다가 갖다 놔야 되겠다 식탁에다가 갖다 놔야 되겠다 그렇지 식탁에다가 씨마른 과일을 얹어서 안방에 갖다 놔야 되겠네요 그걸 안방에 갖다 놔요 안방에 포도를 넣어서 아 포도까지 넣어서 금상첨화입니다 아 금상첨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교수님은 첫째는 관엽식물이라고 두번째는 원형 거울인데요 사실 풍수적으로 가장 완벽한 도형은 주역의 팔괴를 얘기하는 팔각형이긴 한데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 원형의 거울을 집에서 들어갈 때 왼쪽에 두는 것은 약간 재물을 올리는 암시가 있고요 오른쪽에 두는 것은 명예운을 올리는 암시가 있어요 근데 나는 돈병에 다 가질거야 그래서 양쪽에 놓는 것만큼 흉한 건 없습니다 공간에 기운을 되게 산만하게 하고 산란하게 하는 것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울을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신발장에 전신 거울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약간 작은 거울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첫번째 관엽식물은 공기청정 기능도 있긴 하지만 식물이라는 게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고 생기를 불러주는 아이템으로써 거울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뾰족한 침엽수라든가 선인장 같은 걸 두지 마시고 입이 넓은 그런 나무를 두시면 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울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서 바로 맞은편 벽 있잖아요 거기에 큰 거울 있는 건 어때요? 안 좋대요 그것만큼 안 좋은 게 없죠 그건 치워야 되는구나 거울 있어요? 아니 난 없는데 그런 집들이 있어요 들어올 때 체크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좋은 기온이 들어오는 현관에 나가는 쪽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저는 좀 많이 썼는데요 모란 부귀 영화 재물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모란하고 해바라기 그림을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황금빛 소품은 웬만한 건 다 좋다고 여름생인데 내가 아주 덥다 그런 이제 분수나 어항 같은 거로면 길을 좀 이렇게 내리고요 겨울생이면 이제 인저 뾰칫가 가짜 날로죠 그래도 너무 심리적으로 좀 따뜻하니까 그 자기를 보완해 주는 하나의 소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